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위생관계급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혹시 작년 교재 가지고 있는 분들, 작년 교재인가요? 작년 교재하고 올해 교재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조금 추가된 게 있고, 추가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법이 개정되는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늘 개정되기 마련이라서 작년 교재인 분은 혹시 또 올해 교재 특별히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작년 교재 가지고 있는 분은 크게 달라진 것이고 물론 일부 개정이 된 부분은 있긴 있지만 대부분 수업무하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도의 내용은 변경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다음은 페이지가 약간, 페이지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한 두 페이지 정도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올해 교재이니까 올해 교재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 강의가 6주죠. 그리고 실제 문제풀이 강의가 4주. 총 10주고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두 달 조금 더 남아있죠. 남아있는 기간은 상당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늘 수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또 일주일 내내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또 여러 가지 각종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주경나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좀 줄이느냐 공부를 우리가 사실 항상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이 책에 있는 걸 다 봐야지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봐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 부리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럼 그걸 컴팩트하게 줄어드리는 게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이런 건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면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데 그런 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위생법규 20문제 가지고 당락을 좌우한 다음에 그러면 진짜 아주 꼼꼼한 거 세부적인 거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또 세 과목이죠. 세 과목이니까 또 작년에는 우리가 경력직을 경력직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과목이 두 과목이었습니다. 사회학과 위생법규였는데 또 올해는 그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폐지가 되면서 과목이 다시 세 과목으로 늘어났죠. 국어하고 한국사하고 위생법규. 그러니까 세 과목을 또 여러분들이 두 달 동안 열심히 보시려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국어나 또 국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또 물론 그 전부터 준비하신 분들도 있긴 알겠지만 공부하시려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생법규도 과목의 사실 제일 핵심적인 과목이긴 하죠. 조리지에서 가장 우리가 전문 과목이라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긴 하지만 양을 너무 많이 널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재가 우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한 600페이지 정도 돼 있죠. 60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 그 중에 사실 반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된다는 게 일종의 사전처럼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법 보시면 식품위생법 그 뒤에 끝나고 나면 백 몇 페이지입니까? 142페이지부터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는 뭡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은 본문에 중요한 것은 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아마 조문 나와 있고 책이 상당히 포맷이 수험에 딱 적합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첫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18페이지에 보시면 17페이지에 보실까요? 17페이지에 보시면 법조문이 나오죠. 법률 규정이 나옵니다. 조금 있다면 법의 전체적인 체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17페이지에 보시면 11조 조항이 있죠. 식품의 역량 표시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법률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안을 정해놓은 게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대통령령하고 총리령 부령 이렇게 됐기 때문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시행규칙 6조 역량 표시 대상 식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은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2페이지 이하부터 시행령 시행규칙은 좀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 심화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심화를 하려고 하면 학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식품위생법 이거 학자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전문 물론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또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조리직 역량사 시험 칠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규 파트가 일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심화 깊이 있는 내용 거기에는 너무 안 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행령부터 시행규칙 거기에 한 120페이지 쪽 나와 있거든요. 그건 안 볼 겁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 다 체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2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죠. 260페이지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벌써 이제 한 120페이지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식품의 규격 및 기준 및 규격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들은 본문에 우리가 식품위생법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몇 페이지입니까? 469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파트 있죠. 이것도 보실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게 보면 뭐 계장 다니고 있고 또 막 화학 공식도 있고 솔직히 저도 이거 모릅니다.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올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넣어두느냐. 또 뭐 출판사에서는 책이 좀 뭔가 두툼하게 있어야지 수험생들이 선택할 때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찾아볼 일이 한 번씩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도 그 확률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재로서는 620페이지지만 620페이지지만 그거 빼고 나면 한 350페이지 60페이지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자료가 두 가지가 나갔는데 먼저 이게 일반 논의죠. 오늘 첫 시간이라서 아마 좀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 쭉 이렇게 책을 한 번 훑어봅니다. 첫 타임 두 번째 타임은 그 훑어볼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공부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험으로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논의죠. 일반 논의지만 첫 번째 나간 자료가 위생관계법규의 객관식 시험의 기본요령이 이렇게 돼 있죠. 객관식 우리가 수무 문제죠. 사지선답니다. 수무 문제 사지선답이기 때문에 객관식을 우리가 준비하는 요령들, 학습 요령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 단순히 이거 막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재를 쭉 한 번 훑어볼 겁니다. 훑어보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봐야 좋을까라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첫 타임은 좀 그런데 되게 너무 적거나 너무 부담을 가지거나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 번 들어두시면 대충 이 부분을 우리가 300, 600페이지 중에서 360페이지로 반 정도 줄였죠. 그 중에서 또 줄여나갈 겁니다. 줄여나가기 때문에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무턱대고 막연하게 막 줄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령껏 줄일 수 있겠는가 그거를 객관식심의 기본 요령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자료가 나간 것이니까 이거 보면서 책을 한 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우리가 식품위생법이죠. 위생관계 법규입니다. 법규라는 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준들이죠. 기준들이니까 경기 규칙을 미리 정해놓은 거죠.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들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미리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인데 다만 이걸 우리가 수업으로서 접근한다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어떤 개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 그래서 법에서는 제일 먼저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뜻이죠. 뜻 정의의 이렇게 하는데 정의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도 처음부터 제일 일조는 전부 다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목적은 들어보면 법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같으면 식품과 관련되는 위생사안들 그러니까 위생은 보호하는 것이죠. 위생에 대한 저해 그다음에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역량을 실적 향상시켜서 그래서 목적은 법이라만 있는 거죠. 학교급식법 같으면 학교급식과 관련되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은 것 국민 영양관리법은 국민의 영양을 관리하기에는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은 법이름을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위주에 대해 보면 정의가 나오거든요. 정의라는 말은 뜻이죠. 개념입니다.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잘 나오는 게 2조에 있는 정의 규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페이지 보실까요. 3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법에서는 계속 자주 빈번하게 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을 정리를 해놨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교재가 상당히 수험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실제 법조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이렇게 박스나 도표 형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험에서 이렇게 도표로 되어 있으면 식품, 식품 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재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 감안해서 수험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해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의 파트는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2조에 보시면 오늘도 하긴 하겠지만 식품, 식품은 음식, 식품이 뭐냐. 우리가 보통 식품은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이죠. 음식물인데 그런데 수험은 뭐냐.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한다. 그러니까 의약은 약사법이나 요원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기는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물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저기 해놓고.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까지 포함 이렇게 해서 함정을 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들을 잘 보셔야겠죠. 식품 첨가물, 식품에 첨가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화학적 합성품 그러니까 사실 식품, 식품 첨가물, 화학적 합성품은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라든지 화학적 합성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념을 우리가 그럼 다 외워야 되냐. 외워야 되는 이것도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읽으면 됩니다. 읽어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제대로 읽었느냐 그걸 바로 바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게 법학 공부의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정의 규정은 늘 보셔야 됩니다. 시험치기 직전까지도 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왜 그 용어들이 앞으로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식품, 식품 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기구, 기구 관련되는 게 최근에 법이 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됐는데도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던 것이 별도로 위생용품이라고 하는 파트를 해가지고 다른 법으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잘 봐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용기 포장 위에 영양표시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그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집단급식소. 4페이지죠. 4페이지에 보시면 집단급식소 그리고 식품이력추적관리. 특히 집단급식소 이건 우리가 집단급식소 관련되는 건 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조리직 합격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업무들이 주로 학교 급식 관련되는 거라든지 그런 업무를 감독을 하거나 그런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관련되는 것은 중간중간에 나오면 그건 늘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또 처음에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집단급식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단급식소는 집단으로 밥 먹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법에서는 일단 영리적인 것은 안 돼. 비영리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정 다수인이에요. 식당에서 음식을 할 때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집단급식소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집단급식소. 몇 명이 먹어야 되냐. 50명 이상. 이 50명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설치가 되는 장소가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기는 한데 우리가 사실 외울 게 엄청 많아집니다. 사회도 보셔야 되고 국어도 보셔야 되고 국사도 보셔야 되는데 외워야 되는 것. 이거는 일단 눈으로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가 객관식이라는 게 보기가 주어지죠. 보기가 주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셔야 된다. 직접 주관식으로 집단급식소가 설치되는 것 3개 써라, 4개 써라, 5개 써라, 다 써라 그러면 이건 진짜 외워야 돼. 눈 감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되는데 객관식은 이게 보기가 주어지거든요.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뭐 하면 돼? 찾아내면 돼. 그런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자주 일단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턱대고 막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익히시는 거죠. 익히시고 그리고 눈 감고 사실 까먹어. 까먹지만은 눈 감고 까먹지만 나중에 또 보기가 주어지면 이 중에서 뭐가 있는가라고 뭐 하면 돼? 찾아서 선택해낼 수 있을 정도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이런 내용들을 눈으로 보고 자꾸 반복해서 보고 확인하고 책 덮으면 또 까먹을 겁니다. 까먹지만 또 한 번 더 봐두고 그렇게 반복 학습하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의 파트는 늘 자르죠.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면 집단급식소라든지 식품이력추적관리 이런 것들은 다시 연계되어서 나올 거란 말이죠. 89페이지인 거예요. 8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식품이력추적관리.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식품이력... 89페이지죠.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49제에 보면 식품이력추적관리. 그럼 이제 식품이력추적관리하는 걸 앞에 개념을 적여서 거기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조항이 88페이지, 89페이지, 그 다음에 90페이지, 91페이지까지는 91페이지까지 쭉 그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럼 식품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에서 이런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신고가 돼야 되고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파트에 나오는 부분, 정의 파트에 나오는 부분은 무조건 일단 이해를 하고 눈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급식소, 집단급식소 50명 이런 숫자들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아니라 암기 파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 파트에 나오는 건 무조건 다 보셔야 된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26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두 번째 국민건강증진법이 나오죠. 265페이지에 보면 또 2조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그래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관리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또 기억하고 있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335페이지에 국민영양관리법에 나오는 또 개념정의가 나와 있고요. 식생활, 영양관리, 식생활 이런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법에서는 식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느냐. 이런 것도 얘기했죠. 그리고 학교보건법. 그 뒤에 381페이지죠. 381페이지에 보면 학교보건법에 가서 보시면 또 앞에 정의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해가지고 건강검사. 그런데 건강검사는 우리가 보통 정신건강까지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보통 신체검사하면 주로 뭐를 생각합니까?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시력 재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법에서는 건강검사는 정신건강상태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로 잘 잡아서 보시게 되겠죠. 그리고 학교급식법. 그 부분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단 2조에 대부분 2조에 있죠. 앞에 나오면 공통적인 게 1조는 목적이죠. 이 법의 목적. 그리고 2조는 이 법에서 자주 나오는 정의. 개념이죠. 개념 규정인데 이 개념 규정은 무조건 다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개념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을 공부하실 때는 제일 먼저 개념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가 등장하면 긴장하시라. 일단 우리가 수험이잖아요. 수험이라는 게 사실 실제 업무를 다룰 때는 숫자들을 모르면 또 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조물을 직접 찾아보면 되긴 되는데 이게 수험에서는 책을 찾아보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장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수험생들을 이렇게 좋게 말하면 변별력이고요. 나쁘게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거죠. 함정을 팔려면 제일 쉽게 팔 수 있는 게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숫자가 뭐 나오면 일단 긴장을 하셔야 되죠. 조금 전 우리가 집단급식소 몇 명? 50명 요는 숫자들 있죠. 요는 숫자들은 늘 기억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정유효기관. 우리가 인정유효기관은 87페이지에 보실까요? 8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게 인정유효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유효기관은 3년이죠. 인정유효기관은 그러니까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을 받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3년 동안은 각종 조사나 검사가 면제되는데 인정유효기관은 3년 이런 게 되겠죠. 또 여러분들 조리사, 영양사 자격들 가지고 계시죠? 그게 보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몇 년 받아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라 하면 가지 굳이 안 외워도 되잖아요. 안 외워도 그냥 오라고 통지서가 날로 오면 가서 하면 되는데 그게 법에서 몇 년마다 하라고 되었냐? 2년마다 하라고 되었거든요. 101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101페이지 가서 보시면 101페이지 가서 보시면 2년마다 조리사, 영양사 교육을 받아야 된다. 2년마다 조리사, 영양사 교육을 받아라. 시간은 몇 시간? 한 번 가면 6시간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년마다 6시간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101페이지 가서 보시면 101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조문들이 나와 있죠. 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되고 조리사, 영양사, 특히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시간은 법률의 규정이 있지 않고 좀 더 세부적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시행규칙이죠. 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이건 다음 타임에, 첫 타임 끝나고 다음 타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숫자들 2년 그리고 6시간 이 숫자는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를 하실 때 급식을 하고 나면 보관해야 되죠. 뭐 보관해야 됩니까? 그 제공했던 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몇 도이요? 그렇죠. 영하 18도시 이하에서 몇 시가? 144시간 뭐 이런 것들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실무적으로 맨날 다루는 업무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법에서 그렇게 보관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129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29페이지 가서 보시면 129페이지 집단급식소죠. 집단급식소에서는 요는 요는 사안을 저게나 88주의 두 번째 2항에 보니까 2호가 있죠. 그래서 매 144시간 이상 영하 18도시 이하로 보관을 해야 된다. 나중에 이게 탈났을 때 역학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로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18도시 이하 144시간이야. 그런 것들이 기억이 되어 있다가 시험지에 보면 뒤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문제에 나오는 패턴 이것도 중간중간 제가 이야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그럼 그 뒤에 보시면 135페이지에 보시면 5번 문제가 있죠.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조리 제공한 식품을 보관을 할 때 매회 1인분 분량을 어떻게 보관하냐 18도시 144 이 숫자를 기억하고 있으면 보니까 18, 18, 144, 15도 144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 1번을 선택해서 내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숫자 나오는 거죠. 숫자 날짜 나오는 걸 우리가 늘 잘 기억을 해서 봐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출자하는 입장에서 제일 손쉽게 수험생들을 골탕 맺는 게 숫자들이거든요. 이게 또 나중에 또 그런데 숫자들을 개별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는 것 같아 보여도 막상 섞어 나오면 또 순간순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숫자가 등장하면 일단 긴장하시라. 그래서 출자들이 가장 선호한 게 그는 출자 포인트가 숫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숫자 중에서도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안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수업 들으시면서 이런 건 한번 체크만 해두십시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숫자 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증지를 드리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감안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네 됐고요. 세 번째 이건 좀 전에 했던 것하고 같이 맥락을 얘기했는데 이해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보통 수업하면 암기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물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안 외울 수는 없습니다. 안 외울 수는 없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이해하면 되는 조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라는 게 눈 감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눈 감고 여러분들 줄줄줄 설명해봐라.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보고 읽어보고 아 이건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은 돼.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읽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나 안 떠오르는 건 외워야 되겠죠. 그런데 수업을 공부를 하다 보면 무조건 처음부터 모든 조문을 다 완벽하게 외우려고 생각을 하면 부담이 너무 많아요. 많이 커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런데 안 외울 수는 없거든요. 안 외울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걸 평소 때 보시면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내가 나중에 문제가 주어지고 보기가 주어지면 뭐 하겠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이해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외워야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는 부분은 표시들을 해두셔야 됩니다. 표시를 해두시고 그리고 형광편을 사용하시던 책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문이 너무 많죠. 우리가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법을 직접 공부를 하신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위생법규 우리가 자격증 딸 때 일부 파트별로 하긴 하셨지만 대부분의 조문을 읽어내는 걸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조문이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120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20페이지 가서 보시면 2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면 허위표시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식품에 뭔가 표시, 각종 표시들이 주어지는 표시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허위표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행규칙이 우리가 8조가 있단 말이죠. 8조가 있는데 시행규칙 8조 거기에 보시면 허위표시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게 보시면 허위표시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보니까 1항에 보니까 시행규칙 8조 1항에 보면 1번부터 저 뒤에 12번까지 있죠? 13조부터 한번 보시죠. 13조 위에 보시면 시행규칙을 보면 법률규정을 보시면 13조 20페이지 보시면 13조 있죠? 누구든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그게 보니까 허위표시 금지 제목만 딱 봐도 대충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그러니까 이 법을 보실 때 13조 해서 앞에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을 보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거든요. 허위표시 금지 그걸 풀어놓은 거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지에 대해서는 다음 카코에 해당되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면 안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하면 안된다라고 되어있죠? 그럼 이제 어떤 거냐? 어떤 게 주로 나오느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있죠? 그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핵심 키워드는 음식은, 식품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약이 아니죠? 약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약인 것이냐?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안되죠? 뭐 당뇨병에 좋은 식품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쓰면 안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질병,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럼 그 세 가지만 넘으면 표시할 때 식품에다가 약인 것이 있냐? 아니면 질병에 아주 효과가, 특효가 있는 것이 있냐? 이렇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안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굳이 안 내어도 표시할 때 정확하게 표시해야지 다른 내용 아니면 과제 광고 이런 걸 하면 안되겠죠? 세 번째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다르거나 과장, 과장이 키워드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으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키는 거죠? 기만. 4번에 보니까 다른 업체나 그 집을 비방하는 광고, 비방. 그 다음에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거, 심의.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 두시면 그렇게 동그라미 쳐 두시면 물론 책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볼드 채 쳐 놓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정밀하게 키워드를 잡아 드릴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섯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질병, 과장, 기만, 비방, 심의. 이 다섯 가지 말을 핵심 키워드를 잡아 두시면 나중에 그리고 평소 때는 찬찬히 뭐합니까? 찬찬히 쭉 다 읽어보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에 수험에서 필요한 것은 그 다섯 가지 키워드죠? 질병, 과장.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반복해서 시간을 줄여가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들을 제가 계속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게 시행규칙이죠? 8조에 보시는 시행규칙인데 거기 보니까 허위 및 과대 광고의 범위는 1번부터 13번까지 또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거 다 봐야 되겠다? 사실 또 역시 키워드 위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걸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2번에 보니까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의 효능. 그러니까 식품에서 표시할 때는 이거 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병에 좋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게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3번, 4번 또는 다른 내용, 다른 내용. 3번 그러니까 다른 내용, 다른 내용.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2번에 있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른, 다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각종의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정, 보정, 추천 받았다는 이런 표시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인정받았다는 게 어디서?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한 인정은 표시해도 되는 거죠? 여기 밑에 보니까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제외하면 이제 가부터 라까지. 그러니까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나에 보니까 중앙행정기관, 특별기관. 그러니까 관공서로부터 뭐 받은 거. 인정받은 내용은 표시해도 된다는 거죠? 제외된다. 그런데 3번째, 전통식품품질인정. 그리고 4번째, 식약처장이 인정하거나 보고.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특히 식품위생 관련되는 관공서에서 인정받았다. 이런 것들은 표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지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인 사안들, 이런 것들은 또 한 번 더 키워드 잡는 거죠. 정부, 행정, 그 다음에 전통식품품질인정, 그 다음에 식약처장 인정. 그 인정받은 것은 관공서에서 한 것이겠죠. 그래서 가나다라는 앞에다가 살짝 꺽쇠를 묶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등 공신력이 있는 인정, 보정은 허용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고려놓고 가부터 나까지 보시면 좀 더 한결을 보기 쉽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평면적으로, 기계적으로 쭉 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공부하는 게 상당히, 읽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이런 것 읽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시던 이런 키워드들을 잘 어떤 말이 가장 핵심 키워드인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연구해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지금 우리가 고기의 내용들을 보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외워야 될 게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데 또 늘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 게 있거든요. 병든 동물고기 이거는 뭐 하면 안 됩니까? 제공을 하면 안 되거든요. 10페이지 보십시오. 아마 오늘도 하게 되겠는데 1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병든 동물고기를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5조에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병든 동물고기는 판매금지다. 그런데 어떤 병든 동물고기인지는 법률에 있지 않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령이 그 밑에 보니까 시행규칙이 나오죠. 그러니까 법조문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디테일하거나 아니면 좀 더 세부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기술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 보니까 가축질병 그런데 가에 보니까 가축질병 하, 이게 참 많죠? 그럼 이거 병명들을 다 외워야 되고 다 이해하고 알아야 되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시험에서 주로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런 거 보면 요즘 만약에 구제역 구제역이죠? 아니면 브루셀라병 이렇게 좀 뭐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언론이나 일상생활에서 한 번씩 들어봤던 그런 용어들이죠. 그런 병들이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지. 거기 보니까 럼프스킨병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출제가 빈번하게 잘 됐던 게 뒷페이지 보시면 뒷페이지 보시면 리스테리아병 그 다음에 살모렐라병 그리고 파스튜리라병 및 선모충 이렇게 됐죠. 이게 네 가지가 딱 되어있으니까 시험 문제에 출제한 사람이 내고 싶은 유혹을 딱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럼 네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리스테리아병, 살모렐라병 파스튜리라병 또는 선모충 이렇게 네 가지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순서를 약간 바꿔서 파리살충제죠. 파리살충제 이렇게 하면 파 파스텔라가 되겠죠. 순서는 약간 다르지만요. 파스텔라, 리스테리아 그리고 살충제 이건 살모렐라죠. 그리고 충은 선모충 그렇죠. 선모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파리살충제 이렇게 두 문자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외울 때 그냥 외우고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 병든 동물고기 하면 파리살충제 이렇게 하면 파, 파스, 리, 리스 그 다음에 살모 선모충 뭐 쟤는 이제 그냥 라임을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리살충제 이렇게 해두시면 아 네 가지 외우기 좋겠구나. 수업시간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거란 말이죠. 식품위생교육을 받는데 그건 교재를 보시면 67페이지죠. 67페이지에 가서 보면 식품위생교육 그러니까 식품 관련 종사자들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식품위생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조리사 영양사 뭐 이건 또 시험 칠 때 이미 다 하고 또 식품위 이 조리사 영양사 그리고 위생사죠. 위생사는 이 위생에 이미 몸소체화되는데 그걸 별도로 다시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업주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위생사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자격이 없는 업주라든지 아니면 일반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그걸 교육으로 받아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름을 붙인 거죠. 두 문자 뽑아서 조용히 조용히는 뭐야 시험 면제한다 이렇게 해서 조용히 시험 면제 이렇게 두 문자로 뽑아서 기억해 두시는 거죠. 마침 보니까 세 가지니까 사지선다로 구성할 때 막 이렇게 딱 줘. 사지선다를 할 때 이거에다가 나머지 하나 뭐 업주를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딱 감정을 파기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문자로 조용히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용히 입에 자꾸 익히는 거죠. 조용히 시험 면제 조용히 시험 면제 이렇게 문자로 뽑아서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보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게 외워야 될지 암기해야 될지 이해하면 될 것인지 암기해야 될 것인지 좀 애매한 것들이 가끔씩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상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다시 지금은 첫 타임하는 건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두십시오. 들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1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의 각종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19페이지에 보시면 12조의 삶입니다. 그런데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미리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받는 내용은 이번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받아야 되는 사안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어요. 1항에 1번부터 영유아용 식품 뒤에 쭉 나는데 그게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그런 내용은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식품 그리고 그다음에 특수의료용 식품 그리고 그다음에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 이렇게 딱 4가지가 있죠. 그럼 이 4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영유아 체중조절용 특수의료용 그다음에 임산부 수유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증리하면 되면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임산부죠. 임산부는 아기 낳으면 영유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상을 해보는 거죠. 영유아 그리고 임산부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몸이 상당히 많이 뭐야 몸무게에 체중이 늘어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조절용 이니까 다이어트가 되겠죠. 체중조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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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체중조절이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특수 의료 특수 의료 식품이 되겠죠. 그래서 특수 의료 그러니까 요 내용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을 안 듣고 공부하시면 그냥 무대보로 평면적으로 막 외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뭔가 하나 잡아놓고 연상대적 연상작용 순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임산부 영유아 다이어트 하다가 살 빼다가 하도 안 되니까 뭐야 특수 의료 용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은 특별히 뭐입니까 특별히 어떻게 보면 역량에서 좀 이렇게 취약적인 취약 있는 부분들이 뭐하기 좋고 혹하기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시나 광고할 때는 뭐야 특별히 사진에 광고하기 전에 사진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두 문자로 할 수 있지만 뭐한 거야. 이렇게 좀 애매한 거는 키워드 잡아놓고 그리고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또 무조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요게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조금만 생각을 하는 거죠. 표시 광고를 할 때 사진에 왜 심의가 필요하냐 역량에 있어서 조금 약자인 사람들 그럼 임산부 그리고 이걸 딱 잡아놓으면 이제 네 가지는 서로 이렇게 연상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해두시면 아 표시 광고에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연상하고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까요. 2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2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2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27페이지 28페이지 보실까요. 거기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위의 평가 위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위의 평가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럼 시행령 4조의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8페이지에 보시면 평가해야 될 위의 요소가 1번 2번 3번이 있거든요. 1번에 보니까 잔류농약 중검송 식품청과물 그 앞에 쭉 나오는데 그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화학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식품 등 형태 및 이문에 관한 물리적 요인 그리고 식중독 유발할 때 세균 등 미생물학적 요인이죠. 그럼 우리가 화학, 물리, 생물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 과학 배우잖아. 과학에서 네 가지가 있잖아.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생물, 지학이 되겠죠. 그럼 앞에다가 과학 이렇게 딱 멘트를 남겨주시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하신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은 우리가 굳이 빼더라도 과학 과목을 연상하면 물리적인 요인 화학적 요인 생물 미생물학적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연상을 하면 외우더라도 뭔가 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잡아 두시면 훨씬 더 보기가 순환한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냥 쭉 무조건 읽기만 하면 맹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읽기만 하면 머릿속에 잘 남아지느냐 물론 그러면 좋긴 좋겠는데 그러기엔 너무 양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징적인 것은 앞에다가 딱 포인트를 잡아 두시면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위의 평가 요소 또 마침 보니까 사지 선다니까 사지 선다면 세 개 넣고 나머지 하나 이질적인 것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게 내겠죠.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게 이해와 암기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구분해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책에다가 앞에 옆에 여백에다가 표시를 해두고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두 번째 집에서 보시기 조금밖에 안 했지만 공부할 때 대충 어떤 부분을 강력을 조절해서 좀 걸을 거는 걸고 줄일 거는 줄이고 줄여야 됩니다. 자꾸 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달 동안에 우리가 보려면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버리는 작업을 뭐를 버려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두시고 그런 작업들을 할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죠. 4번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법령이기 때문에 어떤 심오한 학문적인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론강의라고 이제 수업을 듣는데 지금 들으실 때 100% 완벽하게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다 외우겠다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안 되는데 이걸 못 외운다고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는 안 되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다가 오히려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론강의 우리가 6주 동안은 한 50%만 본다고 하십시오. 50% 정도 물론 50% 이상 보려고 목표를 잡아도 잘 안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일단 넘어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표시라도 해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4주 동안 우리가 문제 푸는 상황이 있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물론 우리가 책 안에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확인학습 차원에서 다 풀어보는데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들이 좀 없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물론 열심히 하는 게 기본이기는 한데 요런 거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은 보기가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조문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 쳐보면 중간중간에 곳곳에 함정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를 자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서 아 그러면 이론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함정이 있었냐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용들을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보완하는 거죠. 그러면 또 예를 들면 92페이지가 볼까요. 92페이지. 9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니까 여기서 3번 문제 볼까요. 3번 식품위생법규상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영업 술 팔면 안 되는 거죠. 대충 우리가 눈치를 봐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단 대충 눈치 봐도 뭡니까 주점이니까 주점에는 술 못 파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문제가 되는데 휴게음식점은 음식을 주로 팔 때 부수적으로 술도 팔 수 있거든요. 밤에 휴게음식점은 팔 수는 있지만 거기서 뭘 못하는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차 아니면 아이스크림 파는 데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죠. 아니면 커피점 문제 이런 데서는 휴게음식 쉬어서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술은 못 팔거든요. 술은 못 파는 것이니까 그런 데가 휴게음식. 그러면 이거는 대충 눈으로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그런데 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4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48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문을 읽고 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고 나서 역을 어떻게 합니까 조문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럼 48페이지 4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제일 8번에 보니까 식품접객업이 있죠. 식품접객 객은 이제 뭐입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거죠. 손님을 접대하는 업소가 있는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리고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영업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술 팔면 안 되는 건 일단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일단 주점이란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은 식사가 주지만 부수적으로 우리가 반주 곁들일 수 있는 게 일반음식점이죠. 그런데 휴게음식점은 다 다 주니까 차죠. 커피가 대표죠. 아이스크림유 등을 조립하면 패스트푸드점 이런 거죠.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데서는 술을 못 파는 거죠. 그래서 휴게음식점 대충 이 부분이 시험문제 나오면 술을 팔고 안 팔고 하면 휴게음식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굳이 상식적으로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문제를 보고 나서 역으로 가는 거죠. 이걸 눈도 침침한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다 조문 자체가 아주 뭐하게 돼 있습니까 아주 그냥 좀 복잡하게 게임 산업 진흥에 2조 7조 2조 7호 이거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일단 시험문제 제일 핵심적으로 비교되는 포인트가 뭔가 이런 거는 우리가 정리하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역으로 가는 게 필요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93페이지 93페이지 가서 보시면 6번 문제 보실까요 6번 문제 보면 식품위생법규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행정법에서 줄은 이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보통 다 허가라고 생각을 하죠. 허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허가라고 생각하는데 허가가 있고요. 등록을 하고요. 신고하고 이렇게 이제 업종이 또 새로 음식점 영업 허가받았다라고 하는데 법에서 좀 더 정밀하게는 허가라는 개념 등록이라는 개념 신고라는 개념을 나누거든요. 신고는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런 요건 갖춰서 뭐 하겠다 음식점 하겠다라고 해서 알리는 걸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신고가 규제치원에서는 제일 약한 거죠. 그런데 등록은 신고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신고를 하면 행정청에서 이걸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에 갖췄다 했을 때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신고. 그 다음에 등록은 조금 더 강화되는 거죠. 신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신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걸 받아들이는 행위 수리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걸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허가는 신고를 하면 요건을 갖추는지 검토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요건이 좀 더 까다롭겠죠. 누구의 행정청 공무원들의 뭐야 감독권이라든지 재량권이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겠죠. 반면에 밑으로 갈수록 많습니까.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겁니까. 가장 완화된 형태의 규제죠. 위로 올라갈수록 가장 강화된 규제고요. 내려갈수록 가장 약화된 규제가 되는데 신고 대부분은 신고업종이에요. 대부분은 신고업종인데 등록업종은 요거보다 뭐야 조금 더 규제를 해야 되겠다 싶은 업종은 등록을 하라고 그러고 요거보다 좀 더 강조되는 것은 허가 받으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요게 어디 있느냐 거기 보니까 다음 중 식품위생법인데 허가인데 또 이제 허가권자가 둘로 다시 나누죠.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도 있고 나머지 기타 등등도 있거든요. 근데 요게 요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단란주점 유용주점 식품조사처리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요렇게 조금 요거는 요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누가 허가권자인가 누가 등록하는가 누가 신고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60페이지 그 60페이지 가서 보시면 60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허가를 37조가 나옵니다. 37조에 보면 37조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업종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시행령에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영업 및 허가관첩 그러면 우리가 식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업의 종류를 쭉 보게 될 거거든요. 그중에서 뭐가 되느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하는 것은 식품조사처리업 요건 딱 하나 있죠.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 중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 식약처장이죠. 식약처장에 하는 식품조사처리업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아까 우리가 뭐입니까 식품적계급 중에서 술 파는데 술을 전문으로 파는 것은 조금 더 뭐입니까 감독을 좀 까다롭게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식품적계급 중에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 뭐 앞에 뭐 다목 라목 요런 말들 아까 제가 좀 키워드죠. 다목 라목 요런 것들은 찾아가는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수험에서는 요런 말들은 그냥 과감하게 제껴버리고 제껴버리고 뭐 키워드 잡았습니까 단란주점 유흥주점 요거 되겠죠. 요것은 허가가 필요하죠. 허가 필요한데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 지자체장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지자체장이 되겠다. 하나는 식약체장 나머지는 지자체장 그렇게 세 가지겠죠. 그럼 요 세 가지니까 요거를 기억해 두시겠죠. 반면 이제 밑에 등록 등록업종은 아 신고업종이죠. 신고업종은 대부분 다야. 대부분 다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업의 종류가 쭉 나오긴 하겠지만 그걸 다 외워냐 신고업종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업종은 따로 안 외워도 되겠지. 그럼 이제 뭐한가요 많은 거 적은 거에다가 뭐부터 외우면 됩니까 적은 거고 그러면 적은 거면 확실하게 외우면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건 뭐야 제일 많은 거 그게 서세히 신고업종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고업종은 따로 외울 필요 없고 뭐하는 거야 신고업종은 따로 외울 필요 없고 허가업종만 열심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록업종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2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업종은 62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을 하여야 하는 영업이라고 나 있죠. 등록 적게 이제 뭐합니까 제조업 중에서 주류 제조업이죠. 주류 제조업의 경우죠. 그게 아니라 1번에 2번이 동그라미 1번에 1번에 2번이 있죠. 식품 제조 가공업하고 식품 첨가물 제조업 이 두 가지는 뭐합니까 등록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럼 등록업종 2개 허가업종 3개 그럼 나머지는 신고업종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라면 그냥 다 외운단 말이지. 다 외우는데 우리가 수험이잖아. 수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분할 거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보시면 그럼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신고업종은 따로 안 외워도 뭐 허가업종하고 등록업종을 적은 것만 열심히 외워두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신고업종. 대부분 신고업종이죠. 그런데 우리가 허가나 등록업종을 또 좀 생각해보면 아 허가는 조금 더 국가에서 규제를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거 그렇게 연상을 하는 거죠. 술집 그러면 주점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리고 식품조사철협 이거는 전국적 장애에서 식약재정이 전국적 통일된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반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각 지자체장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할을 넘겨줬다. 그런 식이겠죠. 등록업종은 뭐 만든다. 식품 제조 가공업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업 이런 조금 규제를 중간 정도 한다. 나머지는 아예 풀어주진 않대. 대신 뭐나 하라. 알리고는 하라. 내가 있는 영업 하겠다는 걸 알리고는 하라. 그럼 나머지는 다 신고업종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두시면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또 문제를 풀면서 뭡니까 내용을 또 우리가 역으로 추적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이런 게 있고 책 작업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수업시간에 잘 들어주고 체크를 잘 해두신 다음에 근데 결국 공부는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과정이 사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열심히 듣고 갔는데 집에 가서 한 번 안 봐버리면 그러면 물론 뭐 나도 보고는 싶지만 시간이 없어도 못 보고 나부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공부하시는 환경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결국 합격을 하시려면 기왕 우리가 뭐 하시러 수업문가에 들어오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려면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달 동안은 가정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정을 모두 집안에 있는 경조사 다 챙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애들 밥 진 애들 챙겨 먹으라 하시고 남편분들 앞으로 두 달 동안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 그건 아니면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두 달 동안은 없던 시간이라도 최대한 쪼개가지고 쪼개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셔야 합격이 없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하면 한 번 시험 쳐보면 되겠지. 참가 정신으로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에 일을 두고 그렇게 하실 경우에 굳이 뭐 참가를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그리고 또 이 스트레스 스스로 받아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보시면 좋겠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이제 수험에 가는데 누구의 권한인지를 주목하시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또 앞에 보면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이 허가를 하는 권한자가 누구인가 이게 각종의 법마다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험에서 그러면 식품위생법은 기준을 딱 잡아두는 거죠. 식품위생법에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식품위생법에서 제일 주로 등장하는 사람은 식약자 얘기죠. 식약처장 정확하게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라고 안전처장이라고 하는데 길게 하면 너무 시간도 보니까 줄어서 식약처장이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식약처장이라고 과연 청이었는데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서로 승격이 됐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식약처장이죠. 그러면 식품위생법에서 누구의 권한인가 누구의 권한인가 하면 일단 모르겠다 싶으면 뭡니까? 모르겠다 하면 식약처장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학교급식법에서 주로 등장하는 사람은 학교니까 교육부 장관이 급식까지 하기에는 너무 뭐예요. 보통 학교급식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실무적으로 일선에 좀 많이 권한들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감하고 교장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권한이냐 교육감의 권한이냐 교장의 권한이냐 이런 것들을 살짝살짝 섞어서 내거든요. 식약처장 식약처장이 법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자면 모든 권한을 제가 다 직접 행사하려고 하면 번거롭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을 한단 말이야. 어떤 권한은 누구한테 어떻게 위임하는가 이런 것들이 또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장 권한을 위탁을 하는데 19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표시광고를 심의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19페이지죠. 19페이지 보시면 22조에 사람이 보니까 표시광고를 심의하는 것인데 2항에 보니까 주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권한을 가지고는 있으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한을 제가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위탁을 하거든요. 권한을 위탁을 하는데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위탁하는 건 여기는 안 나와있죠. 그런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법률에는 없는데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 제일 위에 보시면 한국식품산업협회한테 위탁하죠. 그러면 표시광고의 심의권한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지만 식약처장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누구다? 한국식품산업협회한테 권한을 그러니까 실제 시민은 어디서 합니까? 이 협회에서 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 협회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오는 것들은 또 특별히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품이력 추적관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건 88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88페이지 가서 보시면 식품이력에 추적을 한단 말이죠. 식품이력에 추적을 하는 것은 식약처장이 주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에서 형식적으로 누구의 식약처장한테 등록을 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식약처장이 이 업무를 누구한테 맡겨주느냐 이 업무를 누구한테 맡겨주느냐 식품안전정보원한테 그 권한을 넘겨두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저 뒤에 가서 보시면 111페이지에 가서 볼까요? 11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뒤에 111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안전정보원이죠. 그게 보니까 그러면 거기 보니까 67조 예를 들면 식품이력 추적관리 업무 그러니까 식품이력 추적관리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한다? 식약처장한테 우리가 등록을 하지 마니까 영업자가 식약처장한테 식품이력 추적관리에 대한 사안을 등록을 하지만 실제 그걸 실무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디? 식품안전정보원이죠. 정보원 여기다가 우리가 연상에 한 번 추적관리니까 뒷조사하는 거잖아. 뒷조사는 어디입니까? 정보죠. 우리가 국정원에서 담당하는 것처럼 식품에서도 뭐야 국정원에서 담당하는 식품안전정보원이죠. 이력 추적하는 거 뒷조사는 정보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연상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용어 자체의 그런 부분을 자꾸 뭔가 연상될 수 있는 우리 말들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걸 머릿속에 연상하도록 표시를 해두면 이력 정보 이렇게 추적관리 추적관리니까 추적한다 정보 이렇게 연상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누구에 관한 이런 것들이 또 시험 가장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패턴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기약 난 게 학교급식법에 이제 식품위생법만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학교급식법에 가면 누구에 관하냐 학교급식은 교육부 산하의 업무이기는 합니다. 급식 업무가 그러나 실제 급식에 관련되는 뭐야 여러 가지 고란 이런 것들은 좀 더 분산되어 있는데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교육감하고 누가 등장하나 교육감하고 학교장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식품위생에 학교급식하는 계획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계획 세우는 사람은 큰 계획은 누가 세우느냐 교육감이 세웁니다. 큰 교육은 교육감이 세우는데 세부계획은 누가 세우냐 교장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세우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학교 급식에 계한 계획이 나오는데 계획에 나오는 것은 페이지를 적었는데 못 적었다. 421페이지죠. 420페이지. 장인교재는 아마 419페이지고 올해 교재는 421페이지인데 거기 보니까 학교 급식에 학교 급식에 대한 계획을 3조의 이왕에 보시면 421페이지에 3조의 이왕에 보면 교육감이 매년 학교 급식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는 거죠. 일단 큰 계획은 교육감이 수립을 하고요. 그런데 세부계획은 우리가 어떤 말이냐 운영계획이죠.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은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법률이 있지 않고 시행령 맨 밑에 보시면 시행령을 보시면 4조의 학교 급식의 운영계획이죠. 운영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학교의 장이 역시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뭐가 되겠습니까 학교 운영 학운위 학교 운영인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학교 급식 운영계획 이런 것들은 다시 얘기하겠지만 학교 급식 계획이죠. 학교에 급식 계획을 한다면 학교 급식 계획인데 그렇죠? 그렇죠? 학교 급식이죠. 학교 급식인데 학교 급식에 나중에 따로 적어드리긴 하겠는데 기억나온 김에 그 밑에 밑에 여백에다가 그 밑에 여백이죠. 시행령 4조 그 밑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된 거죠. 학교 급식 학교 급식 계획이죠. 학교 급식 계획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교육감이다. 교육감이다. 교육감인데 매년 하는 거죠. 매년 언제 하냐 시기 매년 세우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 운영계획이죠. 운영계획은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니까 좀 더 실무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학교장 학교의 장이 되겠죠. 학교장 교장생이 되겠죠. 그리고 매학기 시작전이죠. 매학기 시작전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죠. 매학년도 학교에 매학년도 1년 단위네요. 매학년 시작전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두시면 그럼 이건 조문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앞에 조문하고 뒤에 조문을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뭐하면 따로따로 볼 경우에 섞어놓으면 막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비교되는 건 항상 아래 위에 이 작업을 제가 해드리긴 할 겁니다. 해드리긴 하는데 나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그렇게 적어두시면 그러면 시험치기 직전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서브노트 책을 따로 서브노트로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활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나중에 마지막 시간이나 이렇게 핵심 요약을 해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해가지고 진도 나가는 거 봐가지고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여러분들 책작업을 잘 해두시는 거죠. 이렇게 2단으로 트리를 만들어두시면 아 급식계획 그 다음에 운영계획 교육감 학교장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그러면 딱 한번 정리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운영계획은 좀 더 세부적인 실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장이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보시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잘해서 기준을 딱 잡아놓고 항상 비교되는 거 비교되는 것은 정리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숫자도 아까 중요하다는데 숫자도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뭔가 특징이 있거든요. 공통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종의 기록을 보관을 해야 돼. 뭐 하고 나서 기록 보관하는데 기록 보관의 대부분은 2년이야. 중간중간 날씨가 오겠지만 그래서 기록 보관은 그래서 그런 건 따로 적지 말고 나중에 따로 한번 적어드릴 게 있는데 각종의 기록을 보관한단 말이야. 기록 보관이 한 기본은 대부분은 대부분은 2년이 되겠는데 그런데 학교 급식이죠. 학교 급식 관련되는 기록은 이거는 3년이 되겠군요. 그럼 우리가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같이 조합되는 거죠. 뭐였습니까? 많은 거 적은 거 있다면 뭐야? 베이스를 깔아놓고 특수한 것이겠죠? 아 그럼 기록 보관은 모르겠다 싶으면 뭐야? 2년이지만 학교 급식 기록 보관은 3년이다. 그러면 3년 이걸 특별히 잘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부분은 따로따로 안 봐도 한번 또 공통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평소 때 잘 알고 계시는 것이라면 수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계속 파편적으로 보거든 파편적으로 본다는 게 평면적으로 쭉 보니까 열심히 머릿속에 많이 넣기는 는데 문제는 넣어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넣어놓고 가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미리 이제 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비교되는 거고 나중에 어떤 거하고 어떻게 비교정리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옆에 여백에다가 적어두시고 아니면 연습장에 적어두셨다가 포스트잇으로 해서 책에다가 살짝 붙여놓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됐고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시는 여섯 번째 어차피 출제되는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당장 반으로 줄여드렸죠. 책 우리가 600페이지만 반으로 일단 줄여드렸고 또 그 중에 그걸 또 반에 반으로 또 주려고 자꾸 보면서 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명목상으로 이 타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명목상으로 다섯 과목이 다섯 법이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섯 가지 법이 들어가지만 출제가 제일 비중이 많은 게 식품위생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리직이니까 조리직의 뭐야 취지에 맞게 그다음에 학교급식법이죠. 학교급식법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비중이 높고요. 나머지 이제 세 가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국민영양관리법 그리고 학교보건법 이 세 가지 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출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또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증진법도 영양개선이나 영양조사 관련되는 그 15조 16조 이 정도만 보면 되지 앞에 뒤에 막 쭉 나오는 거 이건 모르겠어요. 상관없고요. 그러면 국민영양관리법도 영양관리사업 관련되는 거 아니면 이제 영양사 시험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것들이 주로 나오고요. 학교보건법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 금연구역이라든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사실 금연구역이 있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 조리직 시험하고는 크게 이렇게 연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 나오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충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 법은 조금 우리가 컴팩트하게 줄여서 선별적으로 나올 부분만 골라서 보는 거죠. 어떤 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불안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보자고 하면은 실제 보지도 못하고 많은 상황이 생깁니까? 정작 중량과 놓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위생법규만 다시 시작해보면 위생법규만 숨으면 그거까지도 다 봐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국사도 보셔야 되고 국어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욕심을 버리는 의미가 그런 거죠.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입니다. 합격을 하려면 하나라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첫 시간부터 수업시간에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수업이 잘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수험이라는 게 막상 해보면 그렇습니다. 해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욕심대로 욕심대로 원하는 데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이제 그건 처음부터 아예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오히려 합격은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것저것 다 보려고 능력도 안 되는 데는 말이죠. 불쾌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감안해서 보시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식품위생법에 또 욕심을 보니까 49페이지 가볼게요. 49페이지 가서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업종별 영업화가 기준이 나옵니다. 49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렇게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보면 이제 각종 업종들이 나오거든요. 업종별로 시설 기준이 49페이지에 보시면 쭉 49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에 보면 관련 별표인데 식품제조 가공의 시설기준 가 나 쭉 나 있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적석판매 제조 가공의 시설기준 그다음에 시설기준을 우리가 다 외우겠습니까 안 외워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장렬하게 틀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찍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겠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좀 뭐한 거야 조금 불안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냐 그중에 선별하는 거죠 조리직 시험은 뭐다 집단 급식이라든지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죠 그럼 이제 시설 기준 중에서는 특히 어떤 거 급식 관련되는 부분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될 부분들이니까 일반적인 시설 기준 말고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집단 급식소를 뭐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납품하는 업자들 있죠 그럼 납품하는 업자들 굳이 이제 우리가 연결한다면 54페이지 보시면 집단 급식소 54페이지 보시면 집단 급식소의 식품 판매업이 있죠 집단 급식소에다가 물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들의 시설 기준 이 정도는 한 번 정도 봐두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위탁급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시설 기준의 다른 건 뭐라도 위탁급식 영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5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5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위탁급식 영업의 시설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정 뭐야 그냥 넘어가기 뭐하면 좀 찜찜하다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야 이렇게 좀 선별해가지고 뭐 이 자체도 사실 그렇게 크게 뭐야 그런데 안에 보면 그렇게 크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뭐야 암기를 아니라 한 번 읽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사무소 사무소는 아 독립된 사무소가 해야 된가 그러니까 독립된 사무소 그러나 영업에 지장이 없을 때는 다른 사무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독립된 사무소지만 다른 사무소가 하니까 별로 특이한 거 없잖아 아 그러면 눈으로 읽고 독립된 사무소 참고 등의 그런데 뒤에 보면 보관시설 위생적인 참고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우리가 안 내어도 읽어놓고 나중에 보기 좋아지면 읽고 우리가 뭐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야 기준을 써라 하면 외워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주관식 같으면 외워야 돼 왜냐하면 써라는데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 뭔가 외워야 되겠죠 그런데 객관식은 이해하면 되는 조문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조문은 한 번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특이한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좀 찜찜하니까 이런 정도로 선별해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잘 한 번 봐 두시면 됐고 자 7번 원칙과 이건 중간중간에 하면서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예외 아까 포함이라든지 예외라든지 아까 음식은 뭐야 입에 들어가는 게 음식이죠 식품이죠 식품은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인데 뭐는 제외된다 의약품은 제외된다 그런 말들이 제외 포함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좀 더 주목해서 보신 거죠 다만 이제 그것도 중요한 거 몇 가지 선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 뭐 포함 예외 나올 때마다 다 정리할 게 아니라 몇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잠시 왔지만 또 볼까요 거의 이런 건 이미 이거 하면서 설명했는데 18페이지 한번 갑시다 18페이지 가서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자 시행규칙 18페이지 보시면 시행규칙 6조가 나오죠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죠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보강되면서 개정이 됐는데 그런데 표시 식품이 1번부터 14번까지 있어 장기 보존 식품 레스토럴 식품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뭐야 과자 그 다음에 빙과 이런 것도 되겠죠 빵 만두 그 다음에 초콜릿 코코아 가공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아휴 여기다가 벌써 중간쯤 되니까 벌써 지치죠 그런데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2항에 보니까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각 코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밑에 시행일 가부터 막까지 볼 필요 없고요 그러면 1 2 3 세 가지가 있다 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 즉석 판매하는데 영양표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석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한테 제공되지 않고 다른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회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식품 제조업자한테 원재료 납품하는 사람은 굳이 뭐야 국민한테 사실 표시하는 이유는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국민한테 일종의 정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끼리 업자들끼리 중간에 중간 납품업자는 굳이 말 필요 없다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품의 포장 용기 주면적 표지가 표지가 30제곱센티메트 아주 깨알 같은데 거기다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영양표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30제곱센티메트 이 세 가지 세 가지가 안해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야 이건 시험문제에 나오면 뭐 나오겠습니까 대상식품하고 대상식품 아닌가 하면 밑에 세 가지만 우리가 아까 했죠 많은 것 적은 것 있다 많은 것이요 적은 거면 세 가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나 요령이 생기면 이제 1번부터 13번까지는 눈으로 쭉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도 뭐는 제외된다 뭐는 포함된다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한번씩 확인하고 아 이런 건 내가 좀 잠시 강구하고 넘었거나 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근데 사실 그런 것까지 걸러서 문제 물어보는 건 거의 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서 원칙과 예외 주시라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아까 했죠 허가 등록기 이것도 했던 거죠 다 있으면 뭐야 많은 기준을 딱 잡아놓으면 원칙과 예외는 아니지만 기준을 잡아놓으면 나머지 좀 더 세부적인 것 딱 기억해 두시면 이건 따로 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들 첫 시간에 제가 진도를 사실 빠듯하긴 하지만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요령들을 좀 뭐하는 것이야 견적을 대충 잡으면 아 대충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물론 하다 보면 또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뭐하기야죠 공부를 할 게 줄이는 거죠 제가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공부를 하고 줄이고 그리고 나중에 뭐야 시험치기 직전되면 이제 뭐야 그동안 못 봤던 건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리고 그거 괜히 딱 막 미련을 갖고 물론 이제 공부를 좀 뭐야 공부하신 구력이 있는 분들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이 또 그동안 공부를 1년 2년 하신 분하고 똑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똑같은 수준으로 하려면 그러면 방법은 뭐야 버려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족도 버리고 그죠 직장도 버리고 아니면 집에서 진짜 뭐야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독서식 19에 그러니까 수업 듣고 나서 일주일 내내 그러면 이제 공부할 분량을 좀 널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수록 뭐 하는 거야 내가 요거는 꼭 봐야 되겠다 라고 뭐 해 놓은 것이냐 자꾸 정리하고 줄여서 가셔야지 괜히 욕심을 자꾸 무리하게 많이 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오늘 하고 나면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이 필요할까 싶지만 오후 되면 또 국어샘 와서 또 한 4시간 수업하시죠 그럼 또 그것까지 하려면 뭐야 정리할 시간이 감염이 갈수록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너무 많이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마시라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비교되는 부분과 혼동되는 부분은 별도로 지혜요 교제 예백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작업 그거는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연결되는데 책 작업을 제가 계속 해드릴 거거든요 책 작업을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료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줄여서 요약해서 해드릴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제 예백이나 그래서 교제하는 작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광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용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막 치지는 마십시오 형광펜을 막 치면 다 쳐버리면 이게 뭐한 거예요 치고 나면 좀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스스로 야 이게 중요하다 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되면은 뭐해도 좋았는데 그걸 생명펜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데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지르거든 막 지르다 보면 안 중요한 것들에만 골라서 막 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밑줄 칠하는 부분만 치고 아까 키워드죠 동그라미 쳐보면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리고 아래 위에 옆에 이렇게 정리를 하라 이거는 이제 트리노트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두는 거죠 아래 왼쪽에 오른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정리하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리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만 잘 정리해두시고 책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식품위생 우리가 조리직 시험이 이게 비정기적으로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작년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좀 더 우리 욕심에서는 많이 뽑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재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중에는 책 어느 책도 보다 우리 책이 그죠 상당히 수험에서 제일 적합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건 제가 또 좀 더 뭐야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염두에 딱 필요한 부분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한다면 나중에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괜히 더 많이 보려고 확대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한 번씩 나오는 거 확인해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김은영버 씨가 수험의 전략적인 측면도 했지만 마침 이제 우리 교재 우리 법이죠 법 내용과 관련되는 사안을 연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예 일단 첫 타임은 이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의 많은 내용이 첫 타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부분들 그래서 이거 넣고 대충 한 번 쭉 보시고 요령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준비를 하시고 제가 수업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소개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타임 조금 길어졌는데 보통은 한 60분 정도 그러니까 60분도 안 내려가지고 한 50분하고 10분 쉬고 요렇게 진행하는데 첫 타임이 좀 길었는데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수업이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